2월 6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점심은 좀 맛있게 잘 챙겨 드셨죠?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 건강관리에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저는 오늘 좀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이제 곧 환절기니까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성 델타테크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10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떨어지든지 저항을 뚫고 올라가든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어제 장 오후에 10만원 구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어제 이 시나리오대로 10만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한 번에 상승하는 경우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쌍바닥 형성 후에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이걸 세력들이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개인들은 다 물량을 던지고 있는 반면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량을 사들이고 소화를 한 후 우리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주가를 급등을 시킬 거고 이러한 구간에서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만 차익 실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간신히 컨펌 받아서 이거 좀 한 개 챙겨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종목도 좀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고 유통 물량 또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오늘 장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봉을 보시면 장이 열리자마자 도지캔들을 달면서 주가를 마구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긴 장대양봉을 만들고 이 윗고리를 길게 달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세력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도지캔들을 달면서 주가를 다시 흔들어대고 개미들을 털어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구간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구간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 10초 정도만 보고 가시면 지금 구간도 사실 늦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다시 저항을 맞을 거기 때문에 이 기회의 구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자 보셨나요? 우리 개인분들은 강한 저항을 뚫었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또 한 번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운동을 할 때도 많이 무거운 걸 들었다고 하면 이 쉬는 구간이 길어지고 가벼운 걸 들었다고 하면 비교적 쉬는 구간이 짧아지는 것처럼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이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를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타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만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정확한 가격 전략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아직 한참 멀었고 정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구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그리면서 그 파동 안에서도 이 잔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우리는 항상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유가 이 파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2월 1일 목요일이었네요. 자 뒤늦게라도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시초가로 매수 사인을 드렸고 현 구간까지 수익률 60% 정도 유지 중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어차피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항 구간은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의 구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이 반등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량들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부근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한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윗고리 아래고리 도지캔들까지 상당합니다. 여기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어내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지난 신고가 92,300원을 뚫어내면서 제가 2차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주말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긴 윗고리들을 달면서 세력들이 정확하게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 오늘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지캔들 긴 윗고리를 달면서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지금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거고 앞으로 이슈들은 꾸준하게 계속 나올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체 관련 대장이에요. 또한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재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셔서 더 크게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자 32,500원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집을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의름이 나왔죠? 지금 17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연출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지금 17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내셨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지금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거리라고 뒤늦게 문자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의 구자천 대표죠. 최근에 1월 17일, 1월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2천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천주 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흔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인데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에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LK99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기관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험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로 마감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이상 마감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거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는 거고 돈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주세요.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 복리로 수익을 쌓아야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함께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성 델타테크 대응과 동시에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이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여기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그리고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소통 그리고 빠른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